도바 블레스터라는 아이템이 생겼는데 뭐지? 바보 블레스턴가? 랜덤적으로 스폰 되고 그런게 아니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. 원거리 아이템이래요.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러네? 이거 무료 퀴즈도 안 바꿨어. 야 이거 개발자가 일 안 한 거잖아. 야 이번 봐서 설마 저격을 안녕하세요. 저격을 왔어. 저격을 왜 왔을까? 야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엽기지를 갖고 오 이 친구 좀 남은 거 하나 레드팀 남은 거 레드팀이지? 어... 자 안내방송 아아 안내방송 드립니다. 안내방송 드립니다. 자 이 게임에 오온 모든 저격인들한테 안내방송 드립니다. 누구든 한 명 레드팀 뿌시는 사람 유튜브 출연시키됩니다. 자 레드팀 뿌시는 사람 유튜브 출연이에요. 빠랑가서 깨세요. 현실세계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 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일어난 마주고요. 오늘 배드워즈가 드디어 드디어 랭크 시즌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나 지금 라이템이 없어졌거든? 원래 이제 배드워즈 시즌1부터 지속되던 랭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게 이제 베타 시즌이 끝이 난거고 드디어 첫 정식 랭크 시즌이 도입이 된겁니다. 야 여태까지 베타였어 소름 일단 오늘 업데이트 내용 신규 키트는 없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포바 블레스터라는 아이템이 생겼는데 뭐지 바보 블레스턴가? 랜덤적으로 스폰되고 그런게 아니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. 원거리 아이템이래요. 그리고 랭크 시즌4 잠깐만 보자 마침 랭킹판이 야 1등 몇 점인지 보자 1등 1등 6900점이야 이게 지금 업데이트 7분차거든요? 야 업데이트 7분차에 나이트메어 7000점 어떻게 찍은거야 저거 그리고 전시된 나이트메어 저도 이제 전시된 나이트메어죠? 특별 스킨이랑 이모트가 지급이 된다는데 일단 감정표현 감정표현 뭐있냐?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 다음에 바바리안 스킨 신규 바바리안 스킨 뭐야? 못 지나간다 어? 나 이거 왜 잠겼어? 야 나 이거 왜 스킨 안 떠? 아니 나 남의인거 영상에서 몇번 나왔잖아 베드워즈가 대충 이랬다는 걸 보여줘줘 표시 야 이거는 그냥 개발자가 일 안하는 걸로 망게임이야 이번에 새로운 신규 아이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탄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로 랭크하면 망합니다 바로 랭크하면 이게 우린 지금 신규 아이템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그러네? 이거 무료 퀴즈도 안바꿨써 야 이거 개발자가 일 안한 거잖아 야 이 번바 속 설마 저격을 안녕하세요 저격을 왔어 저격을 왜 왔을까 야!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엽기지 particular 야아아아압 짜액 어 이 친구 쪽 조금 하는 친구인가 어 조금 조금 하는 친구인 갈 일로와 일로와 야..방조건 친구 뭐였어? 기술 뭐 하죠 pont 이제 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또 지금 또 랭크하면 또 저격 들을 anxious 랭크하기 무서워 이러면은 자 도둑쇠 먹고 야 도둑쇠 체력 40이야 아 블루 깨고 나이스 아 우린 이제 슬슬 어부질이 하면 되는건가 야 뭐가 온다 뭐 온다 아 이게 깨지네 남은거 하나 레드팀 남은 레드팀이지 자 안내방송 안내방송 드립니다 안내방송 드립니다 자 이 게임에 온 모든 저격분들한테 안내방송 드립니다 누구든 한명 레드팀 뿌시는 사람 유튜브 출연시키됩니다 자 레드팀 뿌시는 사람 유튜브 출연이에요 빨랑가서 깨세요 현실세계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 불러야 빨랑가서 레드팀 깨 쟤 뭐하냐 죽어라 이 거머리야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야 저기 지금 야 깰려그런다 깰려그런다 야 깰려그런다 깼어 오케이 야 너 유튜브 출연 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름 아주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출연시켜드릴게 오케이 어 아플텐데 선생님 혹시 오토마우스 아니지? 일로 와봐야 어허 저거 왜케 클릭이 빨랐을까 방금 자 어차피 바바리안이기 때문에 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못 이기면은 그냥 호구다 어 이번판은 일단 대놓고 온 저격은 없어 근데 채팅창을 보면은 정답입니다 자 이번판은 신규 아이템 아이템 뭐있어 야 진짜 이름이 보바 블레스터야 보바 블레스터 아머리에 에메랄드 4개 야 우리팀 이거 만들어 빨라 만들어 이거 우리팀 다이아 모아 다이아 모아 다이아 모아야돼 2번판에 빠깬갑니다 2번판 이거 무조건 이길거야 저거 보바 블레스터 쓸거야 와 야 왜야돼 야 자꾸봐 어디서 뭐가 날라와 이것들 싹 다 저격이야 지금 선생님 도망가지 마세요 맞서 싸워 도망가 응 안싸워 응 안싸워 응 안싸워줄거야 응 안싸워줄거야 난 못지나간다 응 뭐다 응 뭐다 절대 뭐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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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 우리팀 기지 기지 야야야야 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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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것들 싹 다 적퉁매기 야 안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클랜 들어와 야 내가 솔직히 혼자서 그렇지 내가 사전에 팀을 만들고 갔으면 이기거든 하 잠깐만 이 친구 얘도 나이트맨 아니었냐 얘 나이트맨였는데 왜 저걸 했냐 야 얘는 또 왜 다이아였는데 나이트맨 그랬어 이거 지금 지죽박죽이야 나이트맨였던 사람 다이아 되고 막 다이였던 사람 나이트맨 찍고 막 어 자 이 친구는 우리클랜이긴 한데 얘 적이오왔거든요 일단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팀원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야 바바리안 스킨 봐라 야 바바리안 스킨 성공? 어 성공이야 사망 성공 이번엔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 무려 우리클랜들이 있다고 에메랄드 먹고 스피드파이 레나 잘가 뭐였지? 뭐였지? 저 사기키트 야야 살려주세요 현재 분난 1킬입니다 거의 철검됐어요 3분의 나 오리사기 에메랄드 좀 줘봐 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거 약간 그 옛날에 에어레알 때 썼던 방법이거든 한번 써보자 오리야 가서 싸워 게이지가 느네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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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 다 잡아 그렇지 어 야 레드가 깼다 괜찮아 난 안 죽어 어? 도망가!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번판 이제 욕심 안내고 저거 블래스터 만드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 깨면 안되냐고요? 안되면 멈춰 적어도 이거 만들 때까지는 살아있어야지 상대 바로 1분에 아머리 옆글 야 중앙에 야 중앙에 저거 뭐야 상대방 낫있다고? 아니 럭불 운발만게 잡았어! 그렇지 잡았어 블랙코어 드디어 에메랄 4개를 싹 다 모았습니다 야 무슨 콩알탕같은게 있다 이거는 뭐임? 야 설마 총알이 정해져있어? 일단 쏴보면 압니다 일단 쏴보면 알아 안맞는데요? 어 뭐야 어? 야 이게 다야? 야 뭐야 그냥 이거 이게 다야? 잠깐 아군한테 한번 써보자 오케이 아군한테 안맞는다 확인 자 선착순 한명 테스트하실법 구합니다 아니면 깬다 깰까 말까 이거 깰까 말까 깨는 척 깨는 척 관심이 없는데요 야 보통 영화에서 이런거 보면은 이렇게 딱 붙여 딱 붙였다가 뭔가 빛나고 터지고 그런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그냥 데미지만 들어갑니다 야 심지어 이거 한부에 죽으니까 사라져 자 이 친구들은 기지에 아이고야 저거는 아악! 뭐였지? 뭐였지? 잠깐 내가 뭐 잘못본거지? 잠깐만 눈을 좀 비비고 으아악! 자 지금 뭐가 막 공중닫보를 하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거 같아요 어 이것도 뭐야 유비 물약있어 유비가 병원에 들어있어 타임옵! 오케이 우리팀 요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깨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무팀이나 빨리 아무팀이나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오케이 가자 자 여러분들 빨라오세요 내가 친절히 유비까지 만들어줄게 시청자 여기에 잠들다 야 됐다 우와 뭐야 이거 데미지는 65대 어 바바카니까 당연히 세죠 일단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대본인거 같구요 랭크같은 경우에는 막혔어요 랭크는 막혔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볼까요? 랭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